안녕하세요. 백두산입니다. 오늘 그 만달광장 뒤편에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. 이쪽이 엄청 많이 개발되었어요. 만달이라는 중국의 큰 건설 회사가 쇼그를 다 개발했습니다. 여기 앞에 백화점이 있고요. 층락이 변했습니다. 고층 아파트도 많고요. 그늘을 진단하셨던 운이 많이 쌓였습니다.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.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. 저쪽에는 아직도 건물을 짓고 있네요.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. 아파트 사이로 철탑이 지나가는데 좀 이상합니다.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. 이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만달 하부 만달 아파트입니다.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.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. 고층 아파트도 올라가τη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올라오게 달라졌나요? 주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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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은 연길봉원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목자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요. 목자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요.